꿈에서는 확실히 평소에 나와는 다른 애고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쵸 꿈은 우리 전두엽이 자잖아요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꿈에서는 여러분 그냥 원초적인 본능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꿈에서까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에서는 좀 풀어주셔도 돼요 원래 그러라고 꿈이 있는 거예요 도의는 꿈 속에서도 퍼펙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꿈은 우리 뇌가 무의식 세계 정리하라고 일반적으로 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각몽 상태에서는 확실히 더 우리 전두엽이 작동하죠 내 의식이 지배하지만 내 이성이 통제 못한다고요 꿈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카르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적절히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대로 꿈은 수용하세요 어떤 꿈을 꿨건 그냥 그게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고 그냥 수용하세요 내 내면에 엄청난 카르마가 있는데 우리 모르고 살면서 꿈을 통제하겠다고 덤비는 건 정말 어리석은 뜻입니다 꿈을 통제하지 마세요 가끔 기특한 꿈 꾸면 내 무의식에 또 기특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좋은 일 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지 늘 이래야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꿈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꿈은 통제할 수 없어요 아주 고단자가 돼 가지고 아주 고단자가 돼서 업장 정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꿈의 질이 바뀌는 거지 통제하려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내 이성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먼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무의식의 영역까지 좋은 영향이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꿈을 잘 모르고 꿈을 통제하려고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돋닦는 분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꿈을 장난으로 알아요 여러분 무의식 안에 어떤 카르마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마치 지금 현재 의식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꿈에서 혹시 좀 이상한 짓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갑자기 성인이지 이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인들도 성인들도 의식이 어느 정도 작동하냐에 따라서 의식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다르니까 중생들하고는 육바람에 맞는 꿈을 꾸시겠지만 저 무의식 안에서 가끔씩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성인들도 꿈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유튜브 어디나 하나 찾아보세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꿈이 뭔지 좀 알고 한번 꿈을 이해하시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서 꿈 얘기 나온 김에 설명드렸어요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 이성이 작동하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라 카르마는 수용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경영하자 이런 기본 원칙과 일관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관심이 작동하는 자기보다 개인적인 작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garage가 4시간ente